어 코즈 타일 타일 이름이 코즈 타일이고 이게 뭐 그냥 얼핏 지나가면 타일 가게인지 타일 가게인지 모르고 지나갈 거야 이렇게 바닥에 샘플 시공부 해놔갖고 이거는 바닥용 타일이고 이거는 벽용이고 요게 제곱미터당 25불 이거는 27 볼 그럼 뭐 저기 대량으로 사면 깎아 주겠지 뭐 이게 오티 구나 오티 5미리 구찌 라고 예 구티 자리도 있고 아 바닥에 다 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유니버스라고 해서 바닥도 쓰고 이걸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요거는 두꺼우네 이게 지금 우리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붙인거는 이 제품입니다 이런거 잘 쓰면 이쁘더라고 이런거 지금 각 종류별로 200스키의 몇 개씩 갖다 놨다고요 네 제가 22가지입니다 22가지 어떻게 22가지지 지금 지금 사이즈가 다 다른데 어 저 사이즈가 하나 둘 다섯 개 여섯 일곱 저번에 저거 두개는 환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여덟가지 육백에 전환백짜리가 여덟가지 육백에 이쁘백짜리 열가지 지금 이게 세가지인데 원리에서 보면 한가지 잘 안보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조명이 그래서 그런가 보네 네 만져보면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스키베스가 얼마라고요 이게 27분입니다 저거랑 비슷한데 좀 다르네요 우리는 사이즈별로 다 같은 가격대를 내놨습니다 아 그냥 사이즈별로 1500이면 27분 음 좀 찍어가지고 오늘 좀 수고했으니까 여기 지금 가스피탈리 모이베트로 의백이죠 의백 옆에 한국분이 타일가게를 여셨네요 타일가게를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사람이 하는 공장이지 공장 중국의 공장은 있는데 원어가 한국사람이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바닥용 전반적으로 색깔은 비슷한 톤으로 갖다 놔서 필요한 부분 일부는 쓸 수 있겠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 위주로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아 한국에서 바닥끼기 많은거 또 여기 사람들은 또 취향이 다르니까 네 우즈별이 와서 이제 보면 200스킨미터 다 팔렸어요 지금 아 요런거 좋아하지 하나가 탁착제구가 떨어졌어요 나머지들 중에서는 이것도 한번 팔렸고 하얀색 부분 하얀색 부분 문양 원성 느낌의 그런걸 좋아하는거죠 한국사람들은 저런거는 오른쪽에 두번째 있는거 저런거는 오히려 좀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게 잘 팔려 그러면 이게 바로 저기에서 이게 지금 환색 네 그러니까 이런거 괜찮지 이런거 바닥에 쓰면 토끼다시 옛날에 우리 물갈기 우리 여기에도 이거를 아까 저기 했었어요 아 샘플치고 나온거에요 네 이게 전시장처럼 디자인 좀 잘하지 같은걸로 이렇게 발라버리면 어떡해 디자인이 문제지 결국은 이게 돋보이려면 세면대하고 여기 디자인을 같이 해야지 타일만 발라놓으면 안돋보이잖아 그러고 좀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것 같긴 한데 저는 바닥은 나중에 조금 구애했어요 바닥은 이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다른데 가서 한번 해드렸거든요 일단은 컴컴한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치 저기 접착을 뭘로 해요? 접착제가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는데 메가맥스라고 해서 접착제가 있어요 36,20kg 여기 여기에 뮤즈백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네 거의 한 타일만 한 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이쁜게 재고가 없네 아 그거 대표님들 마음에 드셨어요? 난 이런거 좋아하지 이런거요 대리석 느낌에 저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원래 돌은 문양이 있어야 돼요 문양이 그것도 문양이 크면 더 좋고 맞아요 잔거는 싸 돌 자체도 이렇게 돌 입자가 이게 인조 인조 인조화광석 같은 느낌인데 입자가 작은건 돌이 싸요 입자가 큰게 비싸다고 원석 자체도 이게 그러니까 그라닛 뭐라 그러지 그라닛 케라마 그라닛 케라마 그라닛 케라마 그라닛이라고 하잖아요 화강석 느낌인데 당연히 입자가 큰 것들이 더 값어치가 있지 너무 저렇게 고운 것들은 왜냐면 저런거는 저기 자연성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팍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핏 보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쓰기 쉽지는 않아요 문양이 있으면 맞춰 붙이기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은 심플한거 그냥 좋아하고 여기는 좀 어렵더라도 좀 더 잘해 보려고 그러다가 망치는 경우도 많지 좋네 여기 보니까 조그만한 샘플 타일들도 이렇게 다 갖다 놨네요 코즈 타일 우리나라 논현동에 있는 업체 같은데 우리 칼팀 작은 사이즈는 없죠 우리는 공장에서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여 모자이크 타일 세 가지 이거는 그냥 샘플로 주려고 갖다 놓은 거고 예 일부러 큰 거를 들고 다니지 않기 위해서 아